오늘 회의에서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의결됐습니다.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늘리는 등 중점적으로 추진될 10가지 정책이 담겼습니다. 곽동아 기자입니다.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확정됐습니다.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 실천 계획과 추진 일정을 담았습니다. 로드맵은 크게 일자리 인프라 구축, 공공일자리 창출, 민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개선,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로 구성됐습니다. 고용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등 국정운영 시스템이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됩니다. 공공일자리 창출 분야엔 공공부문 81만 명을 확충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담겼습니다. 올해부터 보육과 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7만 명을 우선 충원하고 경찰, 생활안전 등 분야에서 34만여 명을 채용합니다.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형 창업을 돕기로 했습니다. 창업, 벤처기업의 근로자는 앞으로 1,500만 원까지 소득공지를 받을 수 있고, 교수나 연구원의 창업휴직도 인정하는 등 창업 분위기 조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. 또 2년간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방식이 남용되고 있던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, 육아휴직, 출산 등 예외적 사유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 개편도 추진합니다. 이 밖의 의료관광, 문화, 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,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. KTV 곽동아입니다. KTV 곽동아입니다.